자, 그런가 하면 여당 내에서 유일한 찬성표도 있었습니다. 바로 김웅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퇴장하는 가운데 홀로 남아 최상병 특검법 표결에 참석했습니다. 젊은이가 죽었는데 책임진 사람 없이 수사하려던 사람을 학명수계죄로 모는 모습을 어떻게 보고만 있냐라며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과연 이 특검법안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법률안이 정부 이송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재표결에 들어가는데 이럴 경우 17표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표결할 때는 무기명 투표를 하게 됩니다. 김유정 의원님, 향후 어떻게 되려보십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 행사일 것 같고요. 거부권 행사를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난마처럼 얽힌 이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가장 민심에 부응하는 대통령의 태도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어제 이 법이 특검법 통과되고 나서 90분 만에 나왔던 정진석 비서실장의 일상을 보면 고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제2여구권, 거부권 행사를 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또다시 고민에 빠지게 되겠죠, 국회로서는. 그러나 지금 김유원의 모습이 어제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한 두 가지 정도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1대 국회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차피 통과가 안 될 텐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처리를 안 하고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법안 발의부터. 그러면 거의 1년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유가족이나 박정은 대령처럼 억울하게 항명죄로 재판받고 있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수사단장의 역할을 제대로 했을 뿐인데 그런 억울함은 누가 풀어줄 것이며 그동안에 한 1년 지나버리고 하면 통신기록에 이런 거 다 사라지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과연 진실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죠. 박정은 대령의 어머니가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정말 울면서 하소연하는 그 모습 보면서 아마 그래서 보수 지지층들도 이거는 정말 지시를 규명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정말 통과시켜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여론이 더 우세한 것도 바로 그런 모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제 기댈 방법은 국민의힘에서 이 법은 통과시켜야 된다고 찬성 의견 표명했던 의원들이 있잖아요. 안철수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 같은 분 어제 김웅 의원도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서 제2의결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아마 나는 이거 찬성이라고 하는 의원들 중에 낙선 의원들 중에 아마 본행이 참석 안 하는 의원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애초에 재정 의원 모수가 줄기 때문에 찬성 의원의 숫자도 지금은 296명 중에 198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면 통과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참석을 하더라도 소신껏 투표를 다 해서 찬성안을 통과시켜주는 의원들이 좀 늘어난다면 17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또 통과의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과연 거기에 그렇게 기댈 수 있을 것인가. 민심에 부응하겠다고 했고 낙선자 대회, 당선자 대회 다 통해서 반성하고 자성의 목소리 냈고 우리가 민심을 못 읽었다라고 반성했던 국민의힘 후보들과 당선자들의 모습을 본다면 이거를 재의결했을 때 통과시키는 게 정말 그게 민심에 부응하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않을 거라면 그거는 또 굉장히 실망스럽고 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민주당으로서는 22대 국회,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 찬판 투표합니다만 당선이 되겠죠. 그러면 그 일성이 특검법을 곧바로 발휘하겠다.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그렇게 공언하고 공약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에 안 된다면 22대 곧바로 또 시작할 수밖에 없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시켰듯이 뭔가 수정안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데 조금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로 짚어봤습니다.